다 자기라도 오는 거예요. 내가 잠시에서 왔던 계리오. 이게 왜 이러는 거야. 내가 한계리오. 내가 한계리오. 내가 한계리오. 자, 이거 보시오. 이 시간은 나밖에 할 수 있어요. 나도 할 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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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속지마. 내가 진짜 계리오. 지금은 모두 계리가 되었지만 잠시 후엔 모두 송지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엔 모두 유재석이 될 수 있단 말이오. 내가 계리오. 내가 계리오. 내가 계리오. 이리 와보시오. 내가 계리오. 잠깐만요. 여러분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이런 능력을 나한테 줘가지고. 이게 뭐야. 존재감이 없어 계리인데. 잘 안 빠지고 런닝이 나와가지고. 다 자기들끼리 계리라 그러고 난 지금 계리라니까. 그럼 당신도 계리를 하죠.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우리 모두 계리오. 우리 모두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나도 계리오. 잘한다. 일하지 마시오. 이걸 왜 뛰려. 나를 구해. 나를 구해. 나를 구해. 나를 구하자. 게리야. 내가 계리오. 일하지 마시오. 뭐하는 거야. 자 자. 근데 잔인한테 개인전이잖아. 아 귀찮은데. 이거 바꿔버릴까 하면 되냐. 야 빨리 뛰어. 이거랑 유재석 한번 가면 돼.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. 빨리 뛰었어. 이제 clich. 빨리 뛰어서 Frodo geldi. 빨리 가 유재석이 형. angeiri, how are you? tamam you study. 장계리. 하군 그럼 내가 그니까. 분명 후회들 아시죠. 내가 계리오. 이 다음은 유재석이고. 내가 계리오. 이 다음은 성지효고. 士이용. 내가 진짜 괴리오! 내가, 내가 진짜 괴리오! 전우, 전우, 유재석 씨 앞에 나와요. 왜요? 이게 무슨 일이야 말이오! 소비다의 교사님! 아니, 소비는 내 거 싫어팔입니까? 으아! 으아! 내놓아라! 어서 멀리 도망가라! 어머, 도봉 씨! 봐봐! 이제부터 이곳에 피해 보복이 시작될 수 있어! 하하하하! 대박! 이 땅의 지혜자는 나다! 가고 되라라! 훌륭소환? 훌륭소환이라고 했지만, 아웃된 사람 중 한 사람을 불러 부하처럼 부릴 수 있다. 단, 직접 불을 펼칠 수는 없고,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. 하하하하! 하하하하! 훌륭소환이 아니라, 도박 도박, 다시 살아나니, 기쁘지 아니한가입니다. 아, 이게 뭐... 아니, 실리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잖아요. 프로그램 얘기... 훌륭소환의 주문입니다. 하... 멘트가 왜 이렇게 길어요! 지금부터! 나의... 능력을 보여주마! 아, 뭐라고 충분히 보라... 아, 뭐 빨리 좀 합시다! 아, 좋겠네.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! 이동욱, 한예진, 그리고 멍지요! 너희들은... 이제 곧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! 아, 얼른 해냅다! 뭔데! 그래! 할 거다! 들어나! 다시 살아나니! 기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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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기쁘지!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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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